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원고 가사 해외에서 양육한 경우의 양육비 청구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0월 31일이고요. 사건 벌어온 2023 스 643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고요. 청구인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엄마가 양육비를 청구한 거죠. 상대방은 한국인 남성 그리고 사건 본인은 아직 유아인 상태입니다. 양육비 청구했는데 파괴 환승됐죠. 일부 내용을 보시죠. 청구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에 사건 본인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출산을 한 다음에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사건 아이를 양육을 혼자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대리인으로도 엄마가 2018년 7월 23일, 1년이 지나서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리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생자로 인지를 하고 친권 양육자를 청구인인 엄마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구인은 상대방 남편에 대해서 아이의 과거 및 장례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에 청구인이 사건 본인을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이를 해외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지금 청구하고 있는 남편, 남편의 법이 적용되는가 그 다음에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중고법은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그 필리핀 이제 아마 출생 시골을 필리핀에 했을 가능성이 있죠. 필리핀에 했었고 왜냐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필리핀 엄마가 낳은 필리핀 아이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외국 아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지 청구를 함으로써 이 아이가 한국인 아빠의 아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인지를 한 때부터는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약간 국내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양 권리자인 사건 본인의 일상 고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사건 본인이 아이죠. 아이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직했을 경우 등에만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사건 본인은 인지 판결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를 청구를 해서 승부를 했고 대한민국에 신고한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국민되기 전 이전에는 중급법에 관해서는 법원이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법원이 조사를 안 했다. 그러므로 직권수사 상황이니까 다시 해라. 이게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국적을 취직하기 전에도 우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의 분담함이 상당하고도 인정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양육하는 경위,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다르게 보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양육비는 예측을 하는 거죠. 소득이라든지 아이의 성장 환경에 따라서 여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과거의 양육비라는 것은 이미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용이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향후 200만 원씩 내라고 해서 과거 양육비를 다 월 200만 원씩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육비하는 비용이 얼마 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양육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해진 비용에 맞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례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이전에는 아이가 필리핀에 거주했고 따라서 필리핀 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국적 취득 전 양육비는 필리핀 법에 따른 청구하고 국적 취득 후의 양육비는 사건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대한민국 법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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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